만물유래는 전설야담 호기심 역사 단어오원 문화유래를 다룬 교양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포수의 사냥살인사건 사냥 및 강원도 포수호원 사냥은 총이나 도구로 산이나 들에서 짐승을 잡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주로 산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창이나 활 혹은 터치나 함정으로 짐승이나 새를 잡았습니다. 이처럼 들짐승을 잡고자 산으로 들어가는 일을 산행이라 했으며 이 말이 사냥이 됐습니다. 옛날 강원도 상골에서 포수로 살아가는 황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활시위를 당기는 족족, 백발백중 적중시키는 명사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풀숲 사이로 움직이는 짐승이 보이기에 화살을 날렸는데 뜻밖에도 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그리로 가보니 약초를 캐던 늙은이였습니다. 목에 화살을 맞은 노인은 그 자리에서 절명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더구나 살인이라니 황포수는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노인의 시신을 양지바른 곳에 잘 묶고는 자신이 먹으려고 지니고 다니던 술을 한 잔 따라 드리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에 대한 장례를 지냈으니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야지 황포수는 나무에 올라가 허리끈을 풀어 목에 걸고 매달려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내와 아들이 생각나서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에게 미처 표현하지 못한 미안한 감정도 솟아올랐습니다. 황포수는 죽을 때 죽더라도 일단 집에 가서 처자식에게 일이 이렇게 된 사연을 말한 뒤에 자살을 실행하기로 결심을 바꿨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오. 큰 소나무 아래 묻어들였지만 괴로워 견딜 수 없어. 황포수는 아내와 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는 절규하며 울면서 따라 죽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만 아는 일인데 뭐 하루 죽어요. 어디 가지 말고 사냥만 하면서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들은 황포수는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서 죽은 노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조심하며 예전처럼 살아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사냥이 더 잘됐습니다. 다른 때보다 짐승이 더 많이 잘 잡혔기에 황포수는 조만간 가죽을 팔아 목돈을 만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시켜 털가죽 장사꾼에게 가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털가죽 장사꾼에게 가서는 거기서 눌러 지냈습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황포수는 털가죽 장사꾼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내는 황포수를 보더니 살인자가 왜 나타났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황포수가 사냥하러 집을 오래 비웠을 때 털가죽 장사꾼과 정을 통했고 황포수의 약점을 잡자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관청에 남편을 살인자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황포수는 아들에게 자포자기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관청에 가서 사실대로 자백해야겠구나.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행실이 의심스러웠는데 그랬군요. 아버지는 저를 믿고 살인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튿날 동원에서 심리가 시작됐을 때 황포수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살인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무덤을 파면 거짓말이 밝혀질 거라고 반박하자 사또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로 가서 무덤을 팠더니 짐승뼈가 나왔습니다. 하여 황포수는 살인죄 처벌을 면했고 아내는 무고 및 간통죄로 옥에 갇혔습니다. 사실 무덤을 팔 때 황포수는 속으로 벌벌 떨었다가 동물뼈를 보고는 의아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아들이 비밀리에 노인 시신을 다른 곳에 안장하고 대신 짐승뼈를 묻어둔 걸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만약을 대비해 황포수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이로써 이 사건은 지나갔습니다. 한편 예부터 강원도는 산이 깊어 짐승들이 많이 살았기에 포수로 연명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냥 잘하는 포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거나 상골에서 길을 헤매다 죽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에 연료하여 나갔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이루는 강원도 포수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에 연료하여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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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연료하여 나갔습니다.